5월 9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스플래쉬베시 이벤트는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의 이벤트 주최자 중 하나인 UPC가 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장소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축구장으로 이번 학기 사상 최대 규모 이벤트로 진행되며 이벤트의 메인이 될 물총과 비눗방울이 제공되고 간식으로는 솜사탕과 아이스크림 그리고 슬러시가 제공되며 페이스 페인팅 부스와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. 또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큰 워터 슬라이드도 준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UPC는 이 이벤트는 무료로 진행하며 RSVP는 요하지 않으니 많은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참여하며 학기 막바지 스트레스를 전부 풀 기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. IBS 변제니입니다.